종로구가 올해부터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4월부터 아동권리 교육을 담당할 시민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홍보단을 구성합니다. 아동권리 홍보단은 아동권리 확산에 대한 홍보 활동에 매진하고 인식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민과 아동, 구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합니다. 아동권리 홍보단은 아동권리입니다.